안녕하세요 단장님들 근데 벌써부터 열 번째에요 벌써 열 번째 간섭이에요 근데 나중에 일찍 오면 가르쳐준대요 선생님이 특별히 알려준대 자 열 번째 마지막 고! 그럼 여긴 안됐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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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교육 힘든가요? 아빠 너무 힘드네요 땀나? 저는 발도 아프고 힘들어요 이장 Raging from the crowd 왜냐면 아빠 아까 부딪혔거든요 아빠는 손이 아프고 아빠는 너무 아파서 여기 여드름이 난대 딱딱해 물 먹어 엄마는 열심히 타고 있지 우리 열심히 하다가 뭐합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서 쓰러져요 저거 제가 찍어줄게요 엄청 웃겨요 저거 저거 모르렁 오빠 이제 저만타하고 있어요 이거 좋네 그래도 이거 모르렁 오빠 이제 저만타 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렁 오빠 이제 저만타 갖고 있어요 이거 모르렁 오빠 이제 저만타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디디야 두 BJ냄ale 어떡해 가미 sait 가미 Sant 야 라스에 잘 믿겨봐 시작! 좀 춥자! 자! 저게 최일옥! 미사지? 아니요, 오빠 못 타. 잘 탄다! 너무 빨리 가자! 너무 빨리 가자! 그래, 그렇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좀. 야, 기치겠어! 기치겠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어떻게 했어? 손자님 어디 갔어? 아... 됐어? 저게 제일 웃겨! 저게 제일 웃겨! 잘 찍었어! 오늘은 배고파서 라면 안 먹고 순롯이나 홍새우 코치 먹기로 했어요! 어! 큰일났어! 아니, 너 아빠 손에 발을 표현했어! 큰일났어! 가자! 순롯에 똥이 있어요! 여기 앉아, 여기! 어! 순롯이 반반이네! 반반! 맛있어? 응! 여기 앉아, 여기! 어! 순롯이 반반이네! 반반! 맛있어? 응! 새우 코치! 새우 코치! 맛있어? 많이 먹어! 맛있어? 맛있나요? 저는 아기상어인데, 아빠는 아빠예요! 아빠는 아빠상어! 알맞네요! 마지막! 강수르 좋았나요? 네! 얼른 순만 벗어요, 이제! 네! 갑자기 벗으니깐, 강수르 좀 많이 좋아해요! 자, 이제 정리하고 가자! 자, 이제 정리하고 가자! 수고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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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